이번에 함께 배우고 마스터해 볼 발음은 B님께서 질문해 주신 BEING DOING입니다. 강형과 약형의 발음이 있는데요. 우선 B는요. 소리와 여기 I 소문자에 점점 붙어있는 발음 기호 있죠? 이거는 입꼬리를 당겨서 E 하는 발음 소리입니다. 길게 E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N에 해당하는 소리 은까지 해서 BEING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강형이 있고요. 민어민들이 빨리 발음을 하죠. 그럴 때에는 그냥 짧게 합니다. BEN 근데 이 I 대문자 발음은요. I 소문자 발음 기호 소리와 다르기 때문에요. 여기 턱을 아래로 떨구셔서 입이 살짝 E 모양으로 벌어지면서 E E 하고 소리를 내는데요. E 소리가 살짝 들어간 이 발음입니다. 그래서 짧게 BEN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. 그리고 DOING 강형이 있고 이렇게 약형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. 우선 강형은요. D에 당하는 D 소리와 U 소문자 모양이에요. 이 발음은요. U 소리 발음인데요. 입술을 앞으로 내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요. U U 하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으로 길게 발음합니다. 그러면 DO 가 되겠죠? 여기 점점 또 길게 늘여서 발음을 해야 하니깐요. 그리고 I 대문자 아까 턱 아래로 떨구면서 E 하는 거였죠. 그래서 E 하고 마지막에 여기 발음 이제 응 하는 소리입니다. 그래서 엥 엥 하죠. DOING 강세 여기 앞에 있습니다. 그래서 DOING 이라고 발음이 되고요. 이건 이제 강형입니다. 천천히 발음을 하거나 아니면 문장에서 강조할 때에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약형입니다. IN 하고 끝나는 발음으로 또 합니다. DOING 이렇게 해요.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소문자 거꾸로 된 발음이에요. 약하게 으 으 하는 소리를 내는데요. 소리는 어라고 냅니다. 입술만 살짝 떼셔서 으 하는 입모양으로 약하게 내기 때문에 으 소리도 같고 어소리도 같고요. 으 으 이렇게 내쉬면 되겠어요. 그래서 DOING 이런 발음이 되겠죠? 각각 세 가지 한 번씩 해 볼게요. DO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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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끝은 약하게 힘을 빼시고 하시면 돼요. DOING DOING 이런 식으로요. 그러면 문장 속에서 저희가 발음을 강형하고 약형 연음도 같이 하면서 해 볼게요. 우선 강형입니다. 문장 강조할 때나 천천히 발음할 때 그대로 발음 다 해주는 거죠. 예문은 그는 아주 잘하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. HAS BEEN 네, BEEN 입꼬리 당기셔서요. 그 다음에 DOING A GREAT JOB 이렇게 되겠죠? HAS BEEN DOING A GREAT JOB 이렇게 합니다. 같이 한 번 해 볼게요. HAS BEEN DOING A GREAT JOB HAS BEEN DOING A GREAT JOB 그리고 이제 약형이에요. HAS BEEN 길게 하지 않습니다. BEEN 짧게 그리고 DOING DOING IN 하는 소리 두 번째 거 네, DOING으로 해 볼게요. DOING 하고 A 여기 연음이 되겠죠? DOING A DOING A 이렇게 됩니다. GREAT JOB 하고요. HAS BEEN DOING A GREAT JOB HAS BEEN DOING A GREAT JOB 네,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요. DOING DOING 정말 빨리 발음이 될 때 이렇게 힘을 빼시고 아주 약하게 하는 거예요. HAS BEEN DOING A DOING A DOING A GREAT JOB 이렇게 됩니다. HAS BEEN DOING A GREAT JOB HAS BEEN DOING A GREAT JOB 제가 여기 썸네일에 보면요. 예, BENDING BENDING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BENDING DINGING 약한 약형이었죠 아주 빨리 하기 때문에요 그냥 한글자처럼 들리죠 이런 식으로 해요 이렇게 발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연습하시고요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 만큼 영화 썼을 때까지 함께 파이팅 하세요 고맙습니다